갈수록 봄기운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봄날씨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일교차죠. 제주의 아침 공기는 조금 차갑지만 낮 동안은 예년 이맘때 기온을 보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모레까지 최대 10도가량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해가 지면 금세 쌀쌀해지니까요. 입고 벗을 수 있는 옷차림으로 체온 조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봄날씨는 대기가 정체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대기의 흐름은 원활하지 않아서 바람은 약하겠고요. 곳곳에 먼지와 안개가 뒤엉킨 연무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제주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로 공기질이 심각한 정도는 아니고요. 시야가 약하게 탁한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제주 남쪽 해상에 기압골이 약하게 지나면서 종일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중상간 이상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후 한때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로 했습니다. 아침 기온 평년보다 4도가량 높습니다. 북부와 서부, 남부지역은 10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북부가 13도, 남부와 동부는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도서지역도 낮 동안 포근하겠고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바다에 바람이 강하지 않아서 바닷길 양호하겠습니다. 대부분 해상에서 물결이 2m에서 2.5m까지 일겠습니다. 하늘길도 순조로운 모습인데요. 현재 제주공항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항공편은 대체로 정상 운항되겠습니다. 주가 날씨입니다. 내일은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목요일 오후부터 비가 시작돼서 금요일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